이재명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의 작은 이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예전에 보편적 현금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드리자는 주장과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드리자는 주장이 맞서면 누가 이기겠나. 결국 다 주자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 다 드리자, 더 많이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자는 주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전한 시민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보상심리와 이기심을 자극하는 유혹의 속상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농사를 포기한 농사꾼만이 겨울동안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국민들이 반안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0만원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이 만년합니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하루종일 상사 눈치 보며 힘들게 벌어서 받은 월급 그 월급으로 낸 세금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여지는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이 불공정입니다. 철마다 멀쩡한 보도불로 깨고 셀프 심사로 보조금 타먹으며 혈세 낭비하는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것 그것이 불공정입니다. 백없는 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데 누구 아들, 누구 딸은 부모가 누구라서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는 것 그것이 불공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들이자, 구분해서 들이자고 두고 논쟁하기 이전에 힘없는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뺏는 이런 거대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이 정권 여러 핵심 인사들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침묵하면서 불공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의 작은 이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어려운 분들께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나은 분들의 삶에 비해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조금 나은 분들께 이해하고 참자고 함께 호소합시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공헌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갑시다. 각자 도생의 사다리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설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시장으로 도지사로서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것들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